이번 주 미국 연주는 올 들어서 두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로써 한국과 미국의 정책 금리는 같아졌는데요. 곧 금리 역전이 있을 것이라는 예견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기축통화국가인 미국과의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 해당 국가에서는 해외 투자에 붐이 분다라는 분석 등이 있어 왔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 미국 등과 같은 해외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에 관심 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투자처가 유망하고 또 그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오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오니아의 양현정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지난해까지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어떤 선진국 채권 내지는 선진국 주식에 많이 집중하는 현상으로 보유하였는데 올 들어서만 보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초 이후에 8조 원에 달하는 매수 위딩을 보이고 현재 장구 기준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 정말 미국 등 선진국 투자자들이 신흥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주식도 예외가 아닌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자산 보유가 주식 시장에는 한 570조 원, 채권은 100조 원에서 거의 700조 원에 달하는 자산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미국 펀드 매니저들이랑 제가 나눈 얘기가 있습니다. 이들이 저한테 보라고 했던 블룸버그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기사 제목을 보시면 한국 주식이 비관론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이 그동안 한국의 어떤 정치 변동성, 북핵 리스크 이런 것들이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신흥국 시장 진입의 기회였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결국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우려가 실체는 없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 한국만의 어떤 고유의 매력이 분명히 존재해야지만 실질적인 투자가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런 요의소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항상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예전에는 북핵 문제를 많이 얘기를 했었고 최근 들어와서는 대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혹시 해결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좀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요.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좀 많이 보여준 레포트들이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일례로 이제 모건 스탠리의 레포트를 보시면 이번 주에 이제 얘기한 것이 한국 주식이 현재 다른 신흥국에 비해서 25% 정도 저평가되어 있고 따라서 2018년까지 35% 상승할 전망을 한다라고 좀 다소 공격적인 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박스피에 갇혔던 국내 증시가 그만큼 소외되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나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또 아직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질적 병폐와 문제점도 분명히 잠재되어 있는 것만은 분명히 맞는 것 같거든요. 다소 좀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지적되는지 또 들어볼까요? 네. 지난주에 뉴욕에서 이머징 마켓 트레이드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신흥국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들은 한국 증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들도 많이 했습니다. 몇 가지 인용을 해보면요. 한국은 언뜻 보기엔 삼성전자 같은 이런 어메이징한 회사들이 있고 또 아주 교육을 잘 받은 하이퍼 에듀케이드된 인력들이 많지만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 그리고 내수부진이라는 고치기 힘든 과제가 많다. 또 높은 수출 의존도와 북한 등의 지정학적인 위험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상당히 어떤 낙관적인 의견과 또 비관적인 의견 등이 상당히 팽팽하게 대립하고 어느 쪽에 맞다라고 우리가 손을 들어주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과론 쪽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수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더 사지는 않을까 이 전망도 한번 내려와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는 좀 계속 될 걸로 봅니다. 한동안은.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이 신흥국 투자를 할 때 보는 기준이 있는데 첫째는 경제 지표, 즉 펀더멘터리 개선 추세에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진입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지표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고 수출이나 경제 성장률이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죠. 그리고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진입 기회로 해석을 한다면 당분간은 좀 유입이 계속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선진국 주요 증시 등을 살펴보면 지난 3년 동안 평균 2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연스레 신흥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문제는 한국이 그런 어떤 관심 영역의 중심에 있다라면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신흥국에 대해서도 분명히 관심을 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좀 미리 알아둔다라면 한국도 어떤 향후 변화되는 어떤 경제 환경 속에서 투자 매력이 유지가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가 느끼기에 사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신흥국의 어떤 순위를 매길 때 한국이 1, 2순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말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신흥국이 이들 입장에서는 좀 위험 투자하다 보니까 기준으로 일단은 내수 시장이 탄탄하고 안정적인 나라를 선호합니다. 그래야 글로벌 시장 변동성에 덜 취약하니까요. 그리고 또 지정학적 위험이 없는 나라를 선호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도 높고 북핵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아주 부합하는 나라는 사실은 아니죠. 그렇다면 그런 기준에 맞는 나라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은 투자자들의 예를 들면 아무래도 남미랑 가깝기 때문에 남미 국가들을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특히나 브라질 같은 나라를 굉장히 선호하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기준에 굉장히 부합하는 나라고요. 또 최근에 유가 안정으로 경제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금리 인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일이 지난 5월에 브라질 대통령의 탄핵 사태가 이루어졌을 때 나중에 통계를 보시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하는 말이 브라질 대통령의 뇌물수수 방조 조사 혐의 조사 발표가 있었던 날에 브라질 증시에 유입된 자금이 5년 내 최고였다. 즉 이런 브라질 시장의 일시적인 조정을 기회로 보고 있는 투자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까지 경제 침체 늪에 빠져 있었던 브라질과 러시아 등에 대한 어떤 회복세가 어떤 투자 매력의 하나의 기준으로서 어떤 시장이 언급되는 점 등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조금 덜 알려져 있지만 글로벌 투자자 관점에서 매력적인 대상이다 라고 꼽는 국가가 있다면 또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주로 서부에 있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다 보니까 그쪽은 굉장히 히스패닉계 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남미 쪽의 국가들을 선호하는데 말씀드린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전통적인 인기 국가였다면 최근에는 좀 페루 같은 나라도 많이 봅니다. 페루도 경기가 굉장히 좋았다가 얼마 전에 엘리뉴로 인한 홍수 때문에 지금 경기가 좀 안 좋아진 상태인데요. 정부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단기적으로 경기가 갑자기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에 페루 같은 나라도 좀 눈여겨보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이런 신흥국에 대한 투자가 기대 수익이 높은 만큼 리스크도 상당히 많이 부담해야 된다라는 어떤 단점을 항상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꼭 투자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다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신흥국 투자는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대 수익이 높은 만큼 위험이 높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좋지 못한 경험을 가지신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금융위기 전에도 중국 펀드의 붐이 일었었지만 그 이후에 또 많은 손실이 있었고 그 이전으로 돌아가더라도 닷컴 버블이라든지 IMF처럼 신흥국에서 위기가 발생한 역사는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대 수익률을 높게 생각하실 때는 변동성이 높다는 사실도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흥국 투자 역시 하나의 나의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고려해볼 만한 선택 중에 하나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급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방법과 기준이 있다면 무엇인지 들어볼까요? 네, 글로벌하게 대규모 자산운용사들 같은 경우에 신흥국에 진입을 할 때 주식보다는 채권을 먼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식보다 좀 안정적이고 고정 수입도 있기 때문이죠. 일례로 최근에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도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여기서 골드만삭스가 매입한 것도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기업의 채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채권 투자를 통해서 좀 덜 위험한 자산에 투자를 해보고 그 다음에 위험 자산으로 확대해가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아시아 지역 내에서 해외 투자에 대한 가장 우등생을 꼽자라면 역시 일본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일본의 해외 투자 사례를 우리가 답습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해나가야 될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사례를 한번 또 들어보죠. 네, 일본이 우리나라의 한 20년 앞서서 많은 경험을 먼저 했습니다. 저금리, 0% 금리가 오래 지속이 됐었고 고령화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장기적인 은퇴자산 운용 입장에서 해외 자산 편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부터 아주 활발하게 해외 투자에 나서왔죠. 네, 그렇다면 일본 투자들의 이런 신흥국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본 투자자들도 사실 2000년대 초에 해외 투자 붐이 일어날 때만 해도 주로 선진국에 투자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선진국의 증시나 채권도 수익률이 괜찮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투자를 하다가 금융위기 이후에는 사실 선진국의 주식, 채권 이런 모든 것들이 저금리가 되면서 이제 신흥국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들이 많이 산 것이 고금리였던 브라질 채권이고요. 현재도 일본 투자자들의 해외 채권 보유액의 한 절반 정도가 브라질이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신흥국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꼭 주식만이 꼭 경답은 아니다. 채권에 대한 관심을 먼저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해당국의 채권을 만기까지 끌고 가게 된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 해당국 통화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 손실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 브라질 채권 투자에서의 문제점 등을 이미 몇 년 전 경험한 바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또 투자자들이 어떤 부분을 알아둬야 될까요? 예, 외환 위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브라질을 예를 들자면 지금 금리가 10%지만 해와라 가치 10% 증락 자주 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브라질 채권 펀드를 출시할 때부터 통화 선택형으로 많이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엔화로 하거나 브라질 해와라로 하거나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줬고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환 노출형, 환 해지형 이런 것에 자기에 맞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흥국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들어볼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신흥국 투자는 기대 수익률도 굉장히 높지만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높은 투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장기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해외 투자자들도 신흥국에 들어갈 때는 5년 이상을 봅니다. 그래야 그 중간에 있는 금리 시장과 주식 시장,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견딜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투자 용어로 딥포켓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만큼 주머니가 깊어야 사실 어떤 변동이 있고 손실이 있는 걸 견딜 수 있다는 의미에서 사용을 하고요. 신흥국 투자에 나서려는 투자자들이라면 주머니를 깊게 해서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변동성 견딜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외 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파이오니아 대표, 양현정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